2018 평창 동기올림픽의 열정과 감동을 담은 강릉올림픽뮤지엄이 내일부터 이전 개관합니다. 강릉시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 임시 운영했던 강릉올림픽뮤지엄을 사업비 8억 원을 들여 강릉 아래나 1층에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확장 이전했다고 밝혔습니다. 강릉올림픽뮤지엄은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이 기증한 올림픽 트로피와 역대 올림픽 기념품, 평창 동기올림픽 메달과 성화봉을 전시하고 있으며 자원봉사 기념관과 동기올림픽 빙상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으로 구성됐습니다.